약간 좀더 가까이 너무 멀어요 그 거리에서 보이셨나요? 얼굴 다 뿌리려 하지 마시고 일단 귀 위주로 이렇게 뿌려놓고 꼽아 놓고... 어디가 있냐? 이게 가까이 있어야 딱 꼽아 놓고 귀를 계속 연마를 해줘야 하니까 귀 위주로 뿌리고 싶어요 근데 이 살색 이걸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응 적당히 밝은 살색이어서 네 귀 왜 다 귀가 난리가 났지? 잘 간 줄 알았더니 진짜? 한 2주네 안돼요 빨리 끝내고 다른 하이리 머리 해주려고 했는데 안돼 서핑에서 뿌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솜집을 잡았으니까 근데 얘는 쥐가 완전히 깨졌어요 안에 뭘 바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탈색 썩도 괜찮네요 좋다 진짜? 네 뿌려보고 나면 간단해요 색깔 이쁘다 진짜 이뻐 대박 밝은 색인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으흠